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윤환수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생명과학과 윤환수입니다 박수를 여러 번 받아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물의 진화 특히 식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화성입니다 지난 2011년에 화성에 탐사 차량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찍은 사진이 지난 말에 12월에 보내온 사진입니다 굉장히 큰 파노라마 사진이고 아마 나사 웹사이트에 가면 굉장히 자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뒤에 쪽에 보면 멀리서 산이 보이고 하지만 동물과 식물이 없을 뿐이지 여느 사막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번 달에 다른 탐사선을 보낸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계속 늦어지고는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이렇게 그 밑에 쪽에 있는 것처럼 어떤 굴착길을 보내서 그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이 탐사선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다음과 같은 상상을 해봤는데요 여기에다가 화성에다가 우리 지구에서 있는 미생물을 그쪽에다 보이면 과연 지구처럼 어떤 진화의 패턴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아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80도이고 밤에는 영하 1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보면 많은 은하계에서도 지구와 유사한 그런 행성들이 수십만 개가 있다고 하는 보고들이 여러 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생물이 없었을 때 우리 지구에 있는 미생물을 보내면 이러한 생물이 재현이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션 영화 보셨죠? 이 마션 영화는 지난 굉장히 아주 많이 보았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 유르단의 남부 사막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화성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곳에서 몇 대 임원이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걸 살기 위해서 가지고 갔던 감자를 심고 주변에 있는 수정기를 만드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그래서 수분을 공급하고 했더니 초록색의 감자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이 초록색의 잎에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녹말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래서 몇 대 임원이 그걸 먹고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산자인 식물과 소비자인 동물이 엮여지는 그런 간단한 생태계인데 즉 소비자인 우리 종속영양 생물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종속영양 생물은 늘 어떤 식물이 쌓아놓은 에너지를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식물의 진화가 또 재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가졌는데 왜냐하면 식물처럼 어떤 영양분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를 먹고 사는 종속영양 생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육상식물에서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은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광합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그 광합성의 약 50%가 육상식물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30%는 광합성 조류, 미역이나 김 같은 게 있죠 그리고 20%는 남세균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육상식물의 출현은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하면 4억 년 전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지구의 나이 46억 년을 1시간으로 60분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이 육상식물의 출현은 6분 전인 54분에 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출현부터 54분까지는 앞서 보신 화성과 굉장히 비슷한 지구였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물 속에서는 여러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진화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 있는 생물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면 원핵생물하고 진핵생물 나눌 수가 있고요 원핵생물은 그 안에서 세균과 고세균, 박테리아하고 알키아라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원핵생물은 보시는 것처럼 세포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막 구조가 없어서 핵을 둘러싸는 막 구조가 없고요 이 원핵생물들은 약 35억 년부터 출현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 증거는 굉장히 많은 화석 데이터로 이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핵생물은 원핵생물보다 훨씬 큰데 이거는 3차원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 3차원적인 큰 세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세포 골격이라고 하는 사이토스케일렉턴이 있어서 그래서는 어떤 골격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 세포 안에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막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핵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핵막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서 진짜 핵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진핵세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미토콘드리아하고 염록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는 알파 프로테오박테리아인 세균에서 그리고 남세균에서부터 각각 기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히 염록체가 어떻게 기원하고 진화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세균 외에도 광합성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진핵생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열 종류의 다른 식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실은 육상식물만 식물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육상식물이 포함된 녹색식물 그리고 김과 같은 홍조식물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부등편모조르라고 하는 갈조류가 포함된 그룹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광합성 플라큰톤들이 있어서 열 개의 다른 종류의 광합성을 하는 진핵생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두 다 염록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염록체는 남세균에서 기원했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자연계 내에서는 이렇게 동물성 세표들과 광합성 조류와의 일시적인 공생은 사실은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아메바 같은 경우에는 아메바 속에 초록색이 있죠 그 초록색은 독립영양생물을 하는 플라큰톤인데 같이 지금 몸속에 와서 세포 속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섬모충 안에서도 녹조류가 같이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서 세대가 변할 때 이들이 같이 동일하게 같이 다음 세대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재미있는 일시적인 공생의 예가 보이는 여기에서 보시는 바다 민달팽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꼭 나뭇잎처럼 생겼죠 그 속에 나뭇잎의 잎맥도 있고 그렇지만 이들은 처음에 아래서 깨어났을 때는 속에 염록체가 없고 그 다음에 약 2, 3일 지나면 옆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변에 있는 해조류를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해조류 안에 있었던 염록체를 몸 속에다가 침적을 시킨 다음에 그것이 모두 전체 몸에 골고루 퍼져서는 디번에 보이는 것처럼 성체가 됩니다 이 성체는 먹이를 먹지 않고도 세 달에서 네 달 동안 살 수가 있습니다 알을 낳기 전까지 다 살 수가 있거든요 광합성을 하는 염록체에서 광합성을 하는 그런 영양분을 이용을 해서 먹이를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처럼 영구적인 그런 염록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영구적인 염록체에 대해서 이런 기원을 알기 위해서 세폰의 공생 가설이라고 하는 엔도심바이오시스 하이포테시스를 린 마글루스 박사하고 멜코브스키 박사가 각각 제시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남세균이 35억 년 전에 기원했다고 했는데 그 남세균을 먹으려고 하는 암회화와 같은 동물성 진액생물이 섭식 활동을 거치면서 최초의 세포 안에다가 같이 공생하는 영구적으로 공생하는 최초의 식물이 기원을 했고요 그 식물의 염록체는 각 두 개의 멘브레인에 의해서 두 개의 막으로 겹쳐있는 염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염록체는 그 이후에 홍조류, 녹조류, 회조류라고 하는 세 개의 삼형제가 삼형제의 그룹으로 분화됐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광합성의 최초의 광합성 진액생물은 다시 한 번 2차 내공생을 거쳐서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세 개에서 네 개의 막 구조를 갖는 염록체가 됩니다 3차 내공생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다양하게 처음에 남세균에서 기원을 했고 그리고 1차, 2차, 3차 내공생을 거치면서 광합성을 하지 않는 동물성 진액생물한테 속에 있는 염록체가 전달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특징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하는 예가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연못이나 호수에서 흔하게 채집을 할 수 있는 플랑크톤인 은편모주류라는 게 있거든요 사진에 보이는 은편모주류를 중간에 이렇게 절단을 했더니 이 밑에 N이라고 써 있는 것이 핵이고 핵 주변에 두 개의 커다란 염록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염록체 안에 보면 쪽 염록체의 멘브레인 안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가운데 NM이라고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있는 유전자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홍조류와 아주 딱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홍조류가 주변에 있는 염록체를 가지고 있었던 홍조류가 은편모주류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공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할 수 있었고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1차 내공생을 통해서 세균이 홍조류 조상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가 되고 그리고 남세균이 또 홍조류 안 속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광합성을 하는 염록체가 됩니다 이러한 홍조류는 다시 한번 은편모주류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2차 내공생을 하는 거죠 즉 내 몸 안에 다른 생물들이 커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이게 영구적으로 커간다고 해서 세포 내공생이라는 가설이 현재 많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홍조류에서 기원한 염록체하고 그 속에 있는 핵이 모두 다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저 핵은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소실돼서 지금은 한 200개 정도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홍조류 기원에 있는 은편모조류뿐만 아니라 녹조류 기원에서도 그런 것이 없느냐라고 보면 여기 클로라노키노조아라고 하는 곳에서 녹조류에 기원한 염록체하고 그 핵을 약간 소실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들을 봤을 때 세포 내공생 가설은 이게 가설이 아니라 지금은 학설로 믿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초기에 1차 내공생을 거치면서 남세균이 염록체가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기원이 어떤 것이냐를 연구한 논문이 최근 발표가 됐습니다 녹조류, 홍조류, 회조류 이 세 개의 그룹 밑에 보시면 글레오말가리타라고 하는 남세균의 담수에서 사는 남세균입니다 그 남세균과 같이 공동조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레오말가리타라고 하는 담수 남세균이 처음에 1차 내공생을 통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염록체가 되고 그 이후에 홍조류, 녹조류, 회조류를 이렇게 분화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 이후에 녹조류 또는 육상식물을 포함한 녹색식물물은 현재 29만 종이라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종 분화를 이뤘고요 그리고 홍조류도 마찬가지로 약 7,100종이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묵가사리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내공생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플랑크톤 특히 갈조류가 포함된 그런 플랑크톤 그룹으로 홍조류 기원한 염록체가 다른 그룹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포 내공생이 언제 일어났을까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는 분자식의 분석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진화적으로 가까운 그룹은 최근에 분기가 된 거고 멀리 있었던 그룹들은 오래전에 분기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통수를 만들고 그 위에 화석 데이터를 시간의 이정표처럼 딱딱 놓아서 이들이 언제 분기했는지를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1차 내공생은 약 16억 년 전에 일어났고 그리고 홍조류 기원의 2차 내공생은 약 13억 년 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6억 년 전에 딱 단 한 번의 1차 내공생을 통해서 홍조류, 녹조류, 회조류 이 세 그룹으로 분기가 되고 그 이후에 2차나 3차 내공생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즉 1차 내공생이 이러한 생물의 다양성을 이루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식물의 진화가 얘들이 재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폴리넬라라고 하는 흥미로운 생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폴리넬라는 실은 동물성이었는데 그 속에 보면 초록색의 두 개의 소세지 모양의 엽록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 폴리넬라 전체 속에는 12종이 있습니다 12종이 있는데 얘들이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는 동물성 폴리넬라입니다 다 주변에 있는 남세균을 먹든지 안 그러면 플랑크턴을 지금도 먹어야만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 한 종에서 속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진 안에 보면 세포 속 안에 두 개의 크로로플라스트가 있고요 엽록체가 있고 그 엽록체의 모양도 지금 남세균의 세포에서만 발견이 되는 남세균에서만 발견이 되는 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는 칭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세균에서부터 기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을 얻을 수 있었고 이것의 세포 분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게 규산질로 된 껍질이 있거든요 그 껍질을 몸속에서 만들어서 주둥이 곁으로 이렇게 모아둔 다음에 그 이후에 위족이라는 팔 역할을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저 파티클들을 하나씩 하나씩 통나무집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딸 세포의 집이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세포질이 천천히 새로운 딸 세포의 집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의 엽록체가 약 1분 30초 정도에 되면 움직여서 두 개의 세포가 떨어지면 세포 분열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하나가 전달된 엽록체가 두 개로 나눠져서 세포 분열을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흥미로운 것에 속에 있는 엽록체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유전자 분석을 해봤더니 폴리넬라의 엽록체는 해양에서 있는 시네코코쿠스라고 하는 종이 있거든요 아주 흔한 종입니다 그것과 이렇게 단계통을 만들고 따라서 이 폴리넬라의 엽록체는 해양에 있는 시네코코쿠스라고 하는 남세균에서부터 기원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전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위에 있는 거랑 그리고 다른 밑에 있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룹이랑은 그러한 시밀러리티가 굉장히 없어지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들이 폴리넬라의 엽록체가 이렇게 시네코코쿠스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 저희가 전체 폴리넬라의 엽록체 유전체를 분석을 해봤더니 분석을 해서 남세균과 다른 분류군들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남색으로 표시한 남세균은 35억 년 전에 기원했다고 했죠 그 이후에 여러 종으로 분화가 됐어요 그 중에 한 종인 글레오말가리타라고 하는 종에서 16억 년 전에 1차 내공생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녹조류, 회조류, 홍조류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폴리넬라는 시네코코쿠스 해양에서 잘 사는 시네코코쿠스에 의해서 약 1억 년 전에 1차 내공생을 거쳐서 엽록체가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위에 있는 홍조류, 녹조류, 회조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전자들이 다 소실됐죠 그래서 지금은 약 200개 정도 유전자만 남았는데 폴리넬라의 경우에서도 몇 개 정도의 유전자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800개 정도, 1000개 중에서 약 800개 정도의 유전자만 남았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리넬라의 경우에는 현재도 어떤 엽록체의 진화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 폴리넬라가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광합성을 하지 않는 동물성 폴리넬라가 주변에 있는 플랑크톤을 섭식을 합니다 그중에 남세균 시네코코쿠스라는 남세균과 내공생 과정을 시작을 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는 종속 영양과 독립 영양이 혼재하는 거죠 어떨 때는 먹어도 되고 주변에서 광합성도 해서 몸에서 어떤 영양분을 얻고요 그리고 그것이 발달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식물성 폴리넬라로 완벽하게 진화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그 이후에는 현재 약 3종의 광합성을 하는 폴리넬라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폴리넬라는 남조 박테리아를 획득해서 체포내 공생 과정을 통해서 엽록체로 변화하는 그런 진화 과정을 거쳤는데 즉 동물성 폴리넬라에서 식물성 폴리넬라로 전환된 가장 아주 특이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약 16억 년 전에 글레오말가리타라고 하는 담수 남세균과 비광합성 진액 생물과의 1차 내공생을 거쳐서 녹조류, 회조류, 홍조류로 분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폴리넬라는 최근에 1억 년 전에 다시 한번 해양 남세균을 획득을 해서 1차 내공생을 통해서 엽록체로 진화하게 됩니다 즉 폴리넬라를 연구를 하면 16억 년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하게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한 유전체도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홍조류는 다시 한번 2차 내공생을 통해서 갈조류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플랑크톤 그룹으로 엽록체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녹조류에서도 다시 한번 2차 내공생을 통해서 유글레나나 클로나노키노조아로 엽록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차 내공생을 통해서 적조를 일으키는 와편모조류가 있는데 그곳으로 엽록체를 전달하게 됩니다 즉 세포내공생이라는 것은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동물성 세포의 식물성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래서 진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프랑스와 제이콥이라는 분은 진화라는 것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팅커러 즉 수선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떤 하나를 창조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수선하고 보완해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러한 역할들을 폴리넬라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폴리넬라는 주변에 있는 해양 시네코코스 남세균을 이용해서 세포내공생을 통해서 영구적인 엽록체로 변화시키는 그런 진화 과정을 거쳤고요 이러한 모델은 전체 우리가 식물의 기원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첫 번째 제가 질문 드렸던 생물의 진화가 재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빅뱅을 통해서 지구를 포함한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행성들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창조되었고 지금도 현재 많이 지구는 팽창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점이 같기 때문에 지금 우주에 있는 굉장히 많은 행성들은 구성요소가 비슷합니다 따라서 생물을 만드는 구성요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식물과 같은 지금 지구와 같은 그러한 진화적인 패턴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